네 안녕하십니까 래빗 2015를 강좌하고 있는 박경배입니다 지금 거의 두 달 동안 제가 강좌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시험이 좀 있어 가지고 준비하느라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시 일을 또 하게다 보는데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강좌를 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 뭐 짬을 내려면 얼마든지 하겠죠 근데 부지런하면 되겠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게을러지기도 하고 뭐 힘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그런 놈하고 제가 지금 코하고 목에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지금 보름째 잘 낫지를 않고 있어요 음 이제 지금이 이제 6월 오늘이 5월 31일인데 아 이게 뭐 이제 여름 다 됐는데 감기가 걸려서 낫지를 않으니까 아주 미치겠습니다 일단은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은 저희가 지난번 강의까지는 내부에 사람과 주방, 가구 이런 거 배치까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실무를 하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좀 지지부지한 것 같죠 사실 강좌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밑바탕으로 썼던 이 평면도를 지우겠습니다 아 이게 지우면 안 되죠 참 왜냐면 이제 나중에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동별로 이게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제 해놓고 잠깐 이제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서 숨기기 어 이거 커서가 도로 흰색이 되어버렸네요 음 커서를 어서 바꾸는 거더라 마우스 포인터 에어로 시스템 아 이거로 됐죠 검정특대 시스템 예전에 저의 그 청취 애청자 분께서 이 커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커서를 바꿨는데 그 사이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제 인테리어 마저 더 하고 렌더링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그 레빙 2016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자 지난번 식탁까지 넣었었구요 어 이번에는 이제 소파하고 뭐 tv 장식장 그런 걸 넣었으면 좋겠네요 어 일단은 구성 요소로 들어가고 자 지난번 의자 배치를 했구요 여기에 어 없죠 예 없어요 그 패밀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패밀리를 어 가구 해서 좌석 예 소파 2인용 보통 3인용 하나를 이렇게 벽에 붙여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esc 키를 누르고 빠져나와서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90도 돌려주고 자 얘를 벽에다가 붙여주면 좋은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에다가 딱 붙일 때는 이제 이렇게 이거 뭐였죠 정렬 정렬로 해서 붙이면 이제 잘 붙겠죠 예 여기는 뭐 자동으로 놔두고 자 얘네들이 겹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옮기면은 여기에 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은 자 단면 뷰로 이동을 해서 자 이거를 같이 선택 자 이게 좌측에서 내려오면은 그 크로스 어떻게 돼서 크로스처럼 선이 이 이 저기 커서가 지나간 부분은 다 선택이 되구요 예 이렇게 자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사각형 안에만 이게 이제 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커서키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층 평면도로 가서 보면은 예 소파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작은 거실장이 이제 들어가겠죠 뭐 이거는 꼭 뭐 인테리어를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사는 보통의 집이 다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자 테이블 뭐 이렇게 사무실 테이블 밖에 없어요 예 이게 참 벤치라커고 저장소 어 TV스탠드가 있는데 굉장히 으 그냥 일반적인 뭐 좀 좀 저가형이라 해야 되나요 진열장은 좀 너무 높죠 여기 이제 캐비넷 TV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설치를 해주고 이것도 다시 이제 방향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구성요소를 패밀리로드를 하고 여기는 이제 가전제품이 없어요 뭐 또 이제 특수시설물은 아니고 케이스워크 케이스워크 아 이거는 케이스 특수시설물도 뭐 TV라는 게 없어요 패턴, 프로파일 지속가능한 설계 여기도 이게 없고 저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고캐드에서 다운 받은 거에 보면 여기 아마 텔레비전이 있을 겁니다 많이 다운 받아놨죠 고캐드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쓸 때마다 일일이 다운 받아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네랄 일렉트릭 TV 21인치 29인치 이건 몇인치냐 56인치 이건 받침대도 있는 거네요 그냥 29인치 TV를 놓겠습니다 아유씨 저는 L 저기 PDP나 LCD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자 이것도 회전을 해주고 자 여기서 새 호스트 선택을 한번 넣어볼게요 새 호스트 이게 선택이 되려나 자 아 이게 이게 벽이나 바닥이 아니면은 호스트로 이제 지정이 안되네요 자 아까 이제 요 단면을 보시면은 요 단면이 예 요쪽 방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면 뷰 뷰로 이동해서 보면은 이렇게 소파하고 요쪽 요쪽 그 어디야 다시 요쪽면이 보이는데 우리가 요번에 요쪽면에 배치를 했으니까 요쪽면을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이 왜이래 선택을 하고 요걸 눌러서 예 단면의 방향이 요쪽으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바뀌어서 이제 뷰를 이동을 해서 보면은 요번에는 가구와 TV가 있는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반대쪽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TV가 예 얘가 이제 뭐 어떤 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것도 뭐 역시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요렇게 정렬로 해주면은 벽에 이격 구간이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어 선이 굵게 보이죠 선이 굵게 보이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자 3D로 확인을 해보면은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그 그 분양사업소 같은 데가 보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한번 재밌는 거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음 음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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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붕때문에 아래가 안보여요 그럴때는 지붕에 뒤에서 숨기기 카테고리를 해서 지붕을 싹 없애줍니다 도면 밑바탕, 이거 칼라로 불려가지고 되게 지저분하죠 자 어떠십니까 분양사무소 카탈로그 같은 데 보이는 거 그대로 보이죠 이거 상태로 한번 제가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중간으로 한번 해서 보죠 지금 렌더링을 할 때 보면은 외부 태형만 가지고 이 렌더링을 걸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외부 태형이 아니라 내부 인공조명까지 해서 다시 렌더링을 걸어 보면은 너무 허옇게 나오네요 왜 이렇게 허옇게 나와 조명이 너무 센가 뭐 노출 조정을 해서 원래 보니까 한 10일 정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원래는 인공조명에 대한 것도 이제 저번에 강의 시간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조명만 가지고 한번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인공조명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내에 있는 등만 켜지는 게 내부 인공조명인 거고요 이게 또 어둡게 나오네요 어둡게 나오죠 밤이니까 조명이 약하게 되어있으니까 이럴때는 또 이제 여기서 노출 조정을 해줘서 아 이 노출 값이 10일... 아이고 어둡게 됐구나 7? 아니 아니 5 정도 주고 일단 아이고 너무 많다 7... 자 근데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쓰려면은 우리가 그 좀 뭐랄까 뭐가 안맞죠 외부 인공조명인 경우에는 어떨까 한번 시도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가장 좀 아쉬운 점이라는 게 뭐냐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 결말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예측대로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외부 인공조명으로 했는데도 내부 인공조명이 또 이렇게 켜지는 걸로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면서 확인을 해줘야지 돼요 매뉴얼을 보면 뭐 더 알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를 별로... 그 매뉴얼 같은 걸 아무리 봐도 별로 이렇게 쓸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키워드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데 아우 잘 안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유리 같은 거 수정하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자 또 내부라 그러니까 이제 밝기를 7 뭐 이정도 나오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되게 웃겨요 이 노출 조정에 그 오토캐드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고 숫자가 높을수록 사실은 밝아야지 되는데 얘는 숫자가 높으면은 어둡고 이게 무슨 자기 딴에는 아마 뭐 좀 차별화 시킨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좀 문제가 많아요 흉부는 거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은 뭐 뭔가가 되겠죠 음...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텔레비전도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단순한 이... 그... 이제 패밀리로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패밀리다 보니까 이 패밀리의 특성이 없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화면에 TV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TV 영상이 안 나와요 어... 재료가 그냥 블랙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그냥 닫아버리겠습니다 이미지에 음... 스크린, 스피크, 서포트, 프레임, 페이스 매트리얼, 블랙 플라스틱, 러버 매트리얼, 러버로 돼 있네요 이거를 이제... 렌더링을 했을 때 기왕이면 이제 뭔가 이미지가 나오기가 좋은데요 어... 제가 이미지가 제 폴더에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좀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예... 어... 저도 남자다 보니까 하드스틱 폴더에 그... 좀 남자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조정을 하느라고 잠깐 멈췄었는데요 예... 뭐 들으시는 분들은 그 차이를 모르겠죠 제가 잠깐 녹화를 중단한 거였으니까 일단... 어...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서 새재료 작성 요거를 눌러줍니다 기본값 새재료로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어... 이름 바꾸기에서 TV 화면 아이고 TV... 화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모양은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이미지를 음... 어디 갔냐 어디가 아니라 컴퓨터 트... 오캠 음...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요 음...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요 음... 알리지 라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여가수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음... 음... 이게... 아... 참... 어...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뭐 색조나 다른 거는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반사도는 조금 이제 있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TV 화면이니까 아무래도 반사가 되지 않습니까 적용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됩니다 적용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어... 뷰를 잡아야 되겠죠 카메라를 해서 자... 부엌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모습 예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고 얘는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이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 일단은 냅두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그... 패밀리가 자체의 구멍을 뚫는 어... 보이드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으면은 이 천정에다 박아 놓으면 천정에 자동적으로 구멍이 뚫립니다 그 천정에 구멍이 뚫리면은 이 안에 있는 조명체에서 빛이 나오는게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 조명기구에 그러한 그 보이드... 그... 그... 보이드 솔리드라이드 아니... 보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얘는 천정에다 박아 놓으면요 이 천절막이 여기를 막 막아 버려요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광원에서의 빛이 나오질 못하고 천정에 막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조명기구가 보이드가 들어 있지 않다러면은 별도로 이 천정에 구멍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 조명기구로 박아 줘야 됩니다 둘을 어떤 연관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정렬을 시킨다든지 하면 이 조명기구를 울리는 옮길 때 구멍을 뚫는 그것도 일종의 보이드인데 같이 움직이겠지만 따로따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 조명기구에 대한 패밀리를 작성할 때는 조명기구만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물체가 들어갈 때는 그 자리에는 구멍이 나야 돼요 예를 들면 벽에다가 스위치를 박는다면 스위치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보이드를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이 벽하고 그냥 섞여버리죠 마치 콘크리트에 묻힌 것처럼 구멍을 뚫어주는 거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이 바닥이 자꾸 나타나요 지우기는 좀 그렇고 이 텔레비전에 이게 아 참 엉뚱한데 들어갔네요 스피커, 러버, 프레임, 프레임, 페이스 페이스가 이건가요? 이 TV 화면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네요 페이스는 이걸 페이스라고 하네 사이드,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이건가? 아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아 잠시만요 이거 바꿔줘야지 아까 이 러버메터리알 다른 거였는데 플라스틱 플라스틱 검은색이었었죠? 맞나? 뭐 맞다고 치죠? 아... 적용됐고 자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4개가 떴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크기가 4분의 1이라는 소리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재질을 바꿔줘야 되겠죠 왜이래 왜이래 지금 이미지가 어? 아까는 1대1 그러더니만 잠깐만 야 너 왜그래 이거 아니고 자 30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600 정도는 잡아줘야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타일로 해주니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없는 걸로 완료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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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복제 복... 아니 복제가 아니라 TV 화면 센터로 왜 안 갔지? 간격뒤우기도 없고 회전도 없고 변화 링크 이미지 반전도 아니고 밝기도 아니고 다시 타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왜 중앙으로 안 가지?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게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조정해 주는게 있어서 그걸로 맞추면 되는데 어... 얘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미지를 간격뒤우기 축척은 됐고 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하면 되려나? 그 다음에 이제 완료를 누르고 지금 색조가 회색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좀 백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들어오네요 여기서 이제 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중간으로 놓고 일단 그냥 가 제가 원래 내부 조명도 켜야 되는데 내부 조명을 신경을 안 썼네요 제대로 원숭이 부정 내부 조명은 안 키니까 어둡게 나오죠 안에 야, 내가 왜 이랬을까 내부 태양 및 인공 적용해서 다시 렌더링을 겁니다 렌더링을 걸면은 또 높게 나오겠죠 아니 높게 나오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하면서 벌써 뭐 30분이나 잡아먹었는데 이게 참 무려 강조한다고 시간만 잡아먹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렌더링을 할 때는 조심하시지만 설정을 중간에 넣었지 않습니까 높게 하면 더 높게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데 막상 렌더링을 해놓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실제 이미지를 써먹으면 너무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써먹기가 참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토샵으로 후보정을 해주기도 곤란한 경우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980x818 픽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이즈는 결국 이걸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17인치나 아니면은 19인치 모니터인 경우에는 보통 가로가 1024, 768 정도의 픽셀을 사용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보통 뭐 21인치 22인치도 많이 사용하고 그 좀 작업을 많이 쓰는데 27인치를 많이 쓰죠 저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도 이제 27인치 입니다 제가 이게 바꾼지가 한 1년 돼가나요 1년 돼가나 27인치 모니터를 바꿨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가 크니까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이제 27인치 정도 되면은 이게 FHD라 그러죠 1280x1080 인가요? 1680x1080 인가? 우리가 보통 1080i, 1080p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화면에 꽉 채워서 지금 이제 이 윈도우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요만큼이니까 지금 요만큼 윈도우를 렌더링을 하더라도 1080까지는 안 돼요 1024, 7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걸 전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화면이 아니라 프린터로 해줘야 됩니다 렌더링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지금 렌더링 양이 980x818도 3.1메가인데 아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반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요거 다시 내부 인공조명만 가지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뭐 설명 학교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프린터로 해줘 버리면은 그 이제 이 픽셀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센티미터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 dpi 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dpi가 뭐냐면 도트퍼 인치라고 해서 가로 1인치당 몇 개의 도트가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1인치 150 dpi 다르면은 가로가 10인치 다라고 계산하면은 1500 픽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인치가 150 픽셀이 들어가니까 10인치면은 당연히 1500 픽셀이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폭이 980가 1500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그만큼 두 배 가까이 들겠죠 근데 이게 이제 두 배만 늘어냐 아니죠 왜냐하면 가로만 늘고 세로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프린터라는 거는 뭐냐면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고해상도로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하는 거는 빨리 해서 이제 보기 위한 겁니다 저도 이 작업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낼 때는 그냥 이미지로 만들 거고 뭐 이미지로만 첨부시킬 거면 당연히 그냥 화면으로 해버리는데 뭐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그런다 할 때 또 이렇게 강좌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출력 결과물로 출력을 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안 하죠 예 당연히 프린터로 해가지고 고해상도로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제 컴퓨터에서도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렌더링을 합니다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둡네요 식탁에 있는 조명등은 불이 안 들어갔나 봐요 제가 조명등은 안 났나요? 하여튼 저는 이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제가 반사도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마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나 봅니다 이런 텔레비전들은 자체발광 기능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표면에 있는 인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빛이 나오는 거니까 이 이미지에 자체발광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한 번 또 어차피 하는 김에 한번 해보시죠 너무 어차피 한 번쯤은 언젠가는 해볼 거니까 직접 해보실려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사도를 30으로 줄이겠습니다 기울기는 그대로 가고 윤기는 필요가 없고 투명도 있고 자가조명이 있습니다 자가조명은 흰색으로 해가지고 광도는 흐린빛 CRT 텔레비전 아 여기 있네요 색상 온도는 뭐 그냥 TV 화면 범프나 색조는 필요 없죠 이게 무슨 일체 TV도 아니고 범프를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범프를 넣으면은 일체 TV로 볼 수 있겠죠 자 뷰에서 렌더링을 하는데 영역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텔레비전만 볼 거니까 렌더링을 한 번 걸어보겠습니다 재미있죠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걸 TV라고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CRT 모니터니 LED 모니터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수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걸 다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재미있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음 목가가 이상해 에이 너무 날아간다 그쵸 텔레비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래빗을 제대로 하려면 천천히 앉아가지고 이런 세세한 조정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세세한 조정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 실무에서 적용을 하면은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가 옆에서 볼 때는 한심해 보이죠 하루 종일 아니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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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텔레비전에 화면이 설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볼 때는 답답하니까 뭐 그건 뭐 어쩌고저쩌고만 말이 많죠 근데 사실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진 않은데 그런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흠 숨기기 해제 요소로 들어간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동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지금 전체를 다 살려놨습니다 전체 혹시 감춰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감춰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감춰진 거는 이제 요걸 눌렀을 때 진하게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없는 거 보니까 자 일단은 그동안 이제 작업했던 것들을 해 놓으려고 하니까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중심선이니까 자 요게 이제 미러입니다 미러로 해서 요 선을 딱 선택을 해주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똑같은 게 요렇게 미러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D로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가 안 보이는 거는 이게 이제 어디 갔냐 뷰 박스가 어디 있냐 아아 뷰 박스로 제가 이거를 찔려놨죠 이렇게 예 일단 이렇게 키워놓겠습니다 자 다시 1층 평면도를 가서 여기야 벽입니다 우리가 그때 벽을 모르니깐 기본 콘크리트 벽으로 냈었네요 다시 벽을 기본 벽 그래서 이게 아마 외부 외부 180mm로 되어있을 겁니다 이게 맞나요 아 내가 타일로 되어있네 이 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요 이름도 이게 지금 잘 정해 아 이거구나 맞구나 이게 예 밖에가 이제 됐고 여기도 이제 벽을 이제 벽의 방향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됐고 됐고 금선으로 하면 안되고 일단 와이어 프레임으로 가서 이 창문의 크기를 이제 모르니까 1500이네요 그러면 창을 해서 1500, 1500 응 그래 방향이 맞나 일단 찍어요 여기도 이제 벽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죠 내부 150mm일 거예요 낮은 벽 네 맞네요 벽을 넣고 엘리베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냥 구속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밀리를 로드를 해야 됩니다 특수시설물에 있는 승강기 여기 있네요 자 그냥 엘리베이터 있고 전기 승강기 있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를 찍을게요 어떻게 해요 얼추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슬라 이건 음 여기 또 문이 또 2차 문이 있군요 그럼 이제 또 벽을 넣어줘야죠 이게 콘크리트 벽이일까요? 콘크리트 벽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 100mm일 것 같으니까 그냥 100mm로 경량판일텐데 일단은 뭐 만들어주고 자 문 사이즈를 알아야 되겠죠 문 사이즈 이것도 1500이네요 그럼 문을 양면 도어 미다지가 아니라 여다지이지 않습니까 여다지죠 여다지가 로드된 게 없으면 또 패밀리를 로드를 해야 되겠죠 문 양면 양여자들이 음 저기는 갑종 방화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 이제 계단 방화구역이니까 아 근데 2000이네요 양이 없으면은 만들어야지요 여기 복제를 해서 가로 1500 그래서 높이는 그대로 가고 이거를 1500 확인 이렇게 이 안쪽에는 분명히 슬라브가 있을 거예요 PD PD가 파이프 드레인 파이프 드레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줘야 되나 지금은 귀찮으니까 나중에 사실은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콘크리트 주택용으로 하면 안되고 상용으로 해도 좀 애매하긴 한데 보미 블랙 온돌마로 일반 150mm 아 이것도 저기 만들어줄려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PD를 만들까 실무에 적용을 해서 할 때는 이 PD 구명 다 뚫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물량 산출이 틀려져 버려요 그렇겠죠 PD 뚫고 이 케이스를 다 만들어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실이 나오는데 여기가 계단참이에요 여기는 계단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슬라브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슬라브도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따로 그 다음에 이 ST 부분도 사실은 뚫어줘야지 되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는 안 뚫어주고 있어요 원래는 뚫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일이 좀 많죠 다음에 이제 계단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계단실 실내 폭이 2650 이지 않습니까 이 계단이 지금도 제일 힘들어요 구성요소로 하는 부분이지만 스케치 계단으로 일단 가볼게요 경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계는 이렇게 녹색 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지금 이 가운데가 위치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첼판을 그려줘야 되는데 첼판을 선택하는 걸로 할게요 첼판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집니다 여기도 아마 이게 이 색으로 그려져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얘를 끊어줘야지 되는데 얘가 이제 두 개로 잡혀야 될 겁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연속되는 하나의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얜가 다시 열한 메시지 두 개 이하의 경계 연속되는 하나 이상의 경계선이 경계 두 개가 맞는데 일단 계단 취소를 하고 저는 항상 계단 그릴 때마다 너무 피곤해 가지고 힘들어요 그냥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300으로 잡고 강립띵이고 계단 진행 중심이 아니라 왼쪽 지지 그 해외의 그 해외의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난간이 연속적이지 못하대요 뭔 개소리야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어디보자 바깥쪽 난간은 필요가 없는데 만들어져 있어요 1층 평면도 왜 지붕평면도가 복사가 안됐지 이렇게 이 윗부분이 지금 복사가 안 됐어요 계단은 아니고 이제 어느정도 된것 같고 층높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건가 3.6m면은 계단이 충분히 나올테가 됐는데 얘는 유형을 실 높이가 800으로 되면 안되겠죠 보통 2300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반층정도로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1층에 보면은 계단이 올라가다 말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보면은 원하는 계단 높이가 2700이 나와있어요 상단 레벨 2층인데 지금 측면도에서 보면은 2층 높이가 3600인데 왜 2700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계단을 보면은 1층에 올라가게 되죠 디딤펀 깊이 240 250 7.6m면은 원하는 7.8m면은 계단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계단 규칙이 이게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럴때는 역시 단면을 뽑아서 보는게 가장 좋겠죠 단면을 새로 뽑기는 그렇고 이거 옮겨 놓고 뒤로 이동해서 보면은 여기가 좀 뭐가 안맞는 것 같아요 이 높이가 190자지라서 그런가 보네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 뭐랄까 어쨌든 새로운 여러가지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일단은 연속 다층은 안하고 다층은 뭐냐면요 한층만 하는데 여러층일 때 계단을 층마다 층마다 만드는 건 힘드니까 이걸 복사해서 쓰기는 하지만은 그냥 아래부터 위까지 여러개 층을 만들 것이냐 한층짜리만 만들 것인가를 정해주는게 바로 이 다층 이 상단입니다 그래서 없음이면은 그냥 한층만 만들어 주는데 이제 어디까지 할거냐 마치 이렇게 벽체처럼 만들어줍니다 하여튼 저는 이 레빗의 가장 안좋은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인 것 같아요 이 계단 너무 힘들고 머리 아파요 여기 진짜 자 이 한층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층면도로 가서 원래는 이제 이걸 더 만들어 볼까요 한번 그럼 그러죠 아파트니까 야 너는 이제 필요없으니까 이제 좀 들어가라 그러면 1층 평면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게 아까처럼 천정이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뷰 범위를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단은 2층까지 나가게 간격뒤우기는 뭐 상관은 없겠고 하단 이렇게 됐고 자 적용 음 하단은 뒤에까지로 보는게 낫겠죠 뷰 깊이는 무제한 적용 딱 하면은 이제 아마 다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쓸데없이 이제 인면 표시까지 선택이 되버리네요 자 잡고 복사를 하는데 이 중심선을 딱 잡아버리면은 지금 이제 여기가 중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두개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아마 매벽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내부벽으로 했군요 자 이제 하나 둘 세대 네 세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린 좀 이제 아파트를 크게 할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3D로 보면은 여기 또 막혀 있겠죠 당연히 이만큼 빼겠습니다 더 빼야되겠네 너무 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좀 올려야 되겠죠 좀 높이 빼겠습니다 자 이게 또 복사가 안 됐어요 그죠 일단은 일단은 빼 놓을게요 일단은 빼 놓을게요 귀찮으니까 남측 인면도로 이제 봤습니다 이만큼 들어갔으면은 아 일단 빼놓기가 좀 그렇다 그죠 근데 창호는 선택이 됐는데 창호는 선택이 됐는데 나머지 천정재랑 뭐 조명이랑 뭐 이런 것들이 선택이 안 됐어요 아까 여기까지가 된거죠 쉬프트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컨트롤 키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플러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저 선택을 해주고 마이너스에서 창문을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1층 평면도 중심선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복사라고 합니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에서 선택한 레벨의 정렬 그런데 지금 보시면 3층까지 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10층인데 15층 짜리 아 15층 짜리는 해야되는데 쭉 올렸습니다 어? GL 아 1층 바닥이죠 자 이름을 바꿀께요 F1 F2 F3 해당 뷰의 이름도 바꿔 다 필요없어 다 바꿔 자 레벨 2.7m 죠 2.7m 맞죠 저번에 배웠죠 f4로 자동 바뀌는 거 삼각형 헤드 f5 귀찮으니까 복사 다중 구속 f6 f7 f8 f9 11 12 13 14 15까지 올렸습니다 지붕 더 올려 되겠네요 일단 아주 높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치수를 넣습니다 하하하하 아이씨 미치겠다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 숫자를 계산하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귀찮네요 의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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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아까 1층 복사 다 했었죠? 네, 그러면은 복사가 됐고 붙여넣기 위해 선택한 레벨로 잡고 2층부터 15층까지 확인! 아, 드디어 이제 메모리에 영향을 넣기 시작하나요? 54%에서 올라가지 않네? 아, 드디어 메모리에 영향을 넣어주세요. 아, 드디어 메모리에 영향을 넣어주세요. 자, 이 엄청 좋은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거 보니까 테이터 양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아, 드디어 메모리에 영향을 넣어주세요. 아, 드디어 메모리에 영향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PM들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래 걸리니까 지금 이렇게 카피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이거 수정할 때마다 리프레시하고 불러들이고 뭐하고 할 때보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뇌물은 다 필요 없고 따로따로 따로 하는 게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업공학적인 차원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보면은 기술 분야가 아닌 상업 분야에서 다루던 그 부분이죠 대학에 가면 공대에 산업공학이라는 학과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경영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죠 실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뭐지 아니 넘어가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산업공학적인 측면에서 다루면은 작은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대형 아파트 한 채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처리하는 거에 급급합니다 실제적인 과정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속도면 얼마나 빨리 해야 되나 얼마나 적은 인력을 투입해야 되나 얼마나 뭐 이런 것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한계라는 건 뭐냐면은 과 투입을 해도 불가능한 부분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을 합니다 이제 PM들이 이걸 다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야 옛날에는 저런 게 없었는데 왜 더 컴퓨터도 좋아지고 기술도 발전했는데 왜 더 느려졌어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죠 자기 딴에는 주신 거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한 6, 7시간 정도 걸렸 8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8시간이면 하루 일하는 분량이죠 물론 쉬지 않고 일했을 때 하루 만에 아파트 한 동 설계가 끝난 거예요 지금 그 옛날에 이 아파트 한 동 설계를 하려면 이게 하루 만에 됐습니까 여러 명이 말라붙여서 여럿이 했죠 뭐 안 그랬다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하셔서 가슴에 손을 놓고 얘기해 주십시오 도면의 품질이 개판이었죠 아구도 하나도 안 맞고 그냥 다른 것 같아서 급급하게 벗겨 쓰기 바빴고 아니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가 됐습니다 물론 그 건물은 이제 뭐 한 30년이 넘어 40년 정도가 된 거래가지고 그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그 건물에 대한 도면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도면을 갖고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내가 설계를 했던 내가 시공을 했던 내가 디자인을 했던 건물에 대해서 제3자가 도면만 가지고 그 건물의 구조라든지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되죠 도면만 보는 거는 또 될 수도 있는데 그 똑같은 거를 다시 또 설계를 할 때 할 수가 있냐고요 안된다고요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그 그 아파트 그 구조보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하기 위해서 구조팀에 A4, A4가 이제 A0죠 A0 사라진 원도를 가지고 직접 들고 회사에 가가지고 그걸로 내가 상담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CAD 도면도 아니고 그냥 청사진 들고 갔으면 그 정도밖에 안되요 근데 이 래빗은, 래빗이라니까 BIM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쵸? 솔직히 막말로 그때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내가 제가 나중에 그 CAD 도면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설계했던 사무실에 자기는 가지고 있지를 않대요 보존을 안하고 있대요 보존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다 뭐 CD나 뭐 이런 게 고장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찾지 또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대형 설계사무소는 자료 관리를 거의 안해요 못해요 워낙 양이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복사 백업만 해놓은 거죠 그거를 찾을 때는 못 찾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걸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법정 증거 자료로 제출할 때 그때는 찾거든요 밤새면서라도 며칠이 걸리더라도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거 이외에 활용을 하기 위한 거는 절대 안 찾죠 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뷰 이동도 안됩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쨌든 그럴 듯하게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 이렇게 보이는데 자 요즘 아파트들은 옛날하고 다르죠 인면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특히 한 동짜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약한 부분이었다 요번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새로 이제 알게 된 부분들인데 지금 죄송해요 이 한 동짜리 이거 하나 만들고 나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 도로, 주차선, 주차장, 관리동, 주변 조경 이런 거까지 집어넣는다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제가 컨트롤 Z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치수 길이 자 요거는 뭐냐면 그동안 그 그 진행했던 것들 그러니까 되돌리기 요거는 앞으로 가기 요거는 이제 빼고 어디 뒤로 돌아가기인데 리스트가 쫙 나니까 한 번 이렇게 확 이렇게 진행이 한꺼번에 확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갔냐 사본대칭 빼고 이거 일일이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하는 것 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좀 편하니까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어쨌든 이 계단이 있어야 되니까 요기까지는 하나의 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요 상태로 요거를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유니트 플랜 그 유니트 플랜 유니트 플랜 101A 101B 좌우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보통 그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101호 또는 102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요 상태로 이제 요거는 프로젝트는 이제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템플릿을 만듭니다 여기에 어 자 삽입을 하고 레빗 링크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음 이게 프로젝트 3이죠 아 배치도 있고 1층 평면도로 이제 왔습니다 자 지금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마치 그 블럭처럼 하나의 블럭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건 블럭이 아니라 오토캐드의 엑스리프 같은 그런 의미 그 의미입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이제 블럭이나 블럭도 아니고 엑스리프 외부 링크를 참조하는 겁니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룹하드 있는데 뭐 그룹하는 거랑 비슷한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이 내부에 폼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겁니다 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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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레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세대 짜리가 한등이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서 이걸 또 조절해줘요. 각 세대마다의 높이는 별도로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1,0, 1,0 이 높이가 안맞는게 왜 높이가 안맞을까요 아 이게 책 지휘엘이 들어갔구나 1층도 2700 이었구나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까 3700 이었질 알았습니다 아 이거 좀 더 잘 안맞은데 으흐흐흐흐 자 지금 제가 작업 이렇게 했던 거는 뭐냐면요 2층까지 해놓고 이제 3층 할 때 이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를 눌러가지고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어레이를 누르고 수직으로 해서 총 항목수는 뭐 한 10개면 10개, 15개, 15개 해놓고 구속으로 해놓고 이제 이동 위치는 마지막으로 갈 거냐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면 최종 목적지까지 움직이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갈 때는 첫 번째까지의 간격을 딱 정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쭉 그 개수에 맞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들도 조절을 해줘야지 되는데 제가 조절을 안 해줬어요. 레벨을 조절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게 뭐야 좀 구부를 많이 하네요. 이쁜구구구 구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아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버벅거리는 건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걸 그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걸 수정을 하려고 하면 무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불러와서 링크를 걸어놓는 겁니다 조경도 따로 작업하고 주차장도 따로 작업하고 도로도 따로 작업하고 기타 시설들 다 따로 작업해 가지고 따로따로 불러서 해 놓으면 수정을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를 두 번 클릭을 하면 두 번 클릭하면 되나? 원래 원본 링크룩이 되는데 이게 원래 이게 좀 복잡해서 그러는데 열기 열기에 들어가면 아까 했던 게 프로젝트 3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장된 거고 이거 3을 불러들여서 이거 수정을 하고 또 다른 거 관련된 것도 따로 불러서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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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 전체 배치에 들어와서 다시 읽어보면 그 수정된 게 엑스리프처럼 바로바로 반영되니까 그대로 이제 전체를 단지 전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일종의 네트워크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단면에 대해서 손보는 사람 따로 하나 있고 조경에 대해서 손보는 사람 하나 따로 있고 따로 있다라면 각자가 다 작업을 했는데 PM이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조합을 하고 배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업이 많이 편해지겠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렌더링이나 한번 걸어보죠 렌더링 하는 동안에 이것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잠시 저거를 녹음을 멈추겠습니다 예, 렌더링이 지금 끝났습니다 조심히 하겠지만은 그새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지붕층들하고 뭐 어쩌고 뭐 여러가지 조정을 하면은 이제 괜찮아지겠죠 일단은 그 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부분부분 만드는 거를 각자 이렇게 작업을 띄워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 커다란 그 어떤 이런 공동 여러개 반복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도 구역을 찢어 가지고 따로따로따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결합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자재, 재질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건 이제 벽 제 두께나 뭐 이런 걸 통일을 해줘야 되죠 그런 거를 이제 레빗에서의 PM이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PM은 하나로 모아서 이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어요 팀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를 작업을 할 때 수시로 팀장은 링크를 받아들여서 끌어와서 밖에서 작업을 해서 내가 여기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니까 업데이트 해주는 걸로 해서 수시로 작업을 해주면서 어떤 코치를 해줄 수도 있고 방법이 있겠죠 이 결정적인 거는 PM이 성격이 급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건축주하고 약속을 타이트하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일 많이 하는 욕심을 분다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팀장도 피곤해지고 팀원들도 아마 피곤해질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절차 작업은 BIM은 전부 다 이 시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공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은 시공 절차에 따라서 이 그 설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건축 설계 하듯이 막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뭐 무슨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있는 것처럼 말로만 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절차라는 게 있고 순서라는 게 있고 방법이라는 게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없는 패밀리는 만들어 가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이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비하면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한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퀄리티는 굉장히 퀄리티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파트 도면을 그렸을 때 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확실히 차이가 나지요 그죠?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그렇고 총 프로젝트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실무하는 거는 이 정도로만 맞추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쩌다 보니까 회사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벌어졌었어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게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배치 관련된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딱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하나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오토데스크 레빗 예 한번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오토데스크는 모든 전제품에 대해서 어 그 2016 버전들을 전부 다 다 새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오토캐드도 그렇고 오토캐드도 보면은 좀 달라진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우리는 이제 레빗을 하니까 레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무료체험판은 역시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예 뭐 제가 아는 분처럼 하드디스크 12개가 있으면은 그 12개 가지고 매번 그 매달 깔아가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사실 이게 집에서는 이제 우리가 귀찮으니까 그냥 하드디스크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깔아 놓고 쓰는데 레빗을 할 때만 어떤 SSD 뭐 예전 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 50기가 정도 되는 거 한 80기가 정도 되는 거 그 정도는 써야죠 그래야지 이제 일단 윈도우가 그만큼 잡아먹는 게 있으니까 윈도우만 깔고 레빗만 깔아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레빗 할 때만 전용으로 다른 프로그랜 아무것도 안 깔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실무에서는 그게 안 되겠죠 왜냐면 포토샵도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레빗이 완벽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니까요 음 자 여기에 이 체험판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 체험판 다운로드를 하면은요 아 그걸 별도의 강제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한글 버전이 아니에요 한글 버전이 아니고 영문판 버전이 깔립니다 영문판 버전이 깔려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 레빗을 실행을 하면은 이건 지금 2015인데 2016 실행을 하면은요 그 뭐야 영문판으로 뜨게 되면서 영문식의 버전이 나오고 템플릿이 뭐니 이런 게 다 죽어버려요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그 5월 초에 한번 깔았었는데 그때는 이 레빗이 한글 버전하고 똑같은 2016 버전이 깔렸어요 이렇게 한글로 뜨고 어 어떤 템플릿의 건축 템플릿을 하면은 건축 템플릿으로 요 순서대로 이렇게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로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나와요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나와요 그 며칠 사이에 이게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구성요소에서도 패밀리 로드라면 기본적으로 이게 떴는데 그 2016 그 2020 또 5월 초에 다운 받은 거는 됐는데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게 안 나와요 그 아마 영문 버전만 되고 한글 버전에 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당연히 중단을 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랄까 이렇게 사용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6월 중순쯤 되지 않으면 되면은 한글 버전도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한글화 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버그가 있으니까 그냥 임시로 그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체험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면 이제 속성에 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끝에 랭귀지가 ENU로 되어 있나래요 ENU로 되어 있으면 영문판 버전으로 뜨고요 이걸 KOR로 바꿔주시면은 한글판으로 한글화 돼서 이렇게 이제 한글로 뜹니다 그게 ENU로 되어 있으면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고 이게 KOR로 되어 있으면 이게 한글로 다 됩니다 아마 그 과정 그 과정 때문에 아마 그런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템플릿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이건 라이선스고 이걸 보면 옵션에 보면은 여기에 파일 위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 프로그램 데이터 오토테크 랩이 템플릿 코리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코리아가 없어요 이게 뭐 코리아도 이것도 없고 뭐 패밀리 템플릿 뭐 패밀리 템플릿도 그렇고 지금 요거를 이제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이제 자는데 음 템플릿의 기본 경로 요거 요거를 그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거 자체가 없다보니까 2015 버전에서 요거를 카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 데이터 오토데스크 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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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레빗 서버는 아니고요 이게 아니지 음 RVT 이게 왜 왜 이렇게 여러개가 있지 저도 얘가 또 뭐 업데이트 하면서 뭔가를 사고를 친 것 같네요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 패밀리 템플릿에 요 코리안 어 그 다음에 뭐 템플릿 여기에도 코리아 라이브러리에 코리아 요런 것들을 갖다가 다 카피를 해줘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16 버전 영문판 버전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은요 이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 2015 버전에 있는 것들을 카피를 하셔가지고 각자 요 이거 2015 가 2016 로만 바뀌면 돼요 이제 RVT 2015 가 RVT 2016 로 바뀌면 되는 거고 엎어 쓰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엎어 쓰는 것도 가능한데 뭐 그거는 좀 그렇고 그냥 요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코리안으로 되어 있는 거 코리아 코리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찾으셔가지고 그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2016 폴더에 똑같이 넣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렇게 시공 템플릿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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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바꿔주시고 또 요게 이거 배치 요거 눌러주시면은 요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이브러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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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항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 코리아 카피해가지고 요것도 그대로 이제 요거 2016으로 이제 해서 다 바꿔주셔야 요거 코리아를 다 추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2016 버전을 깔으셔도 2015 버전 제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템플릿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래빗 2015 버전에는 한국어 버전으로 이렇게 한국어 버전은 한국어로 이렇게 구동이 되고요 각자 패밀리 템플릿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일반 그 라이브러리 템플릿입니다 라이브러리 템플릿인가 요런 것들이 다 한국어 버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2016 버전은 설치를 하면 영문 버전으로 설치가 됩니다 영문 버전으로 설치를 하면은 이 그 라이브러리들 패밀리나 아니면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로딩이 안 돼요 아예 깔리지를 않아요 외국 애들은 왜 그걸 안 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깔려요 그래서 해야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바탕화면에서 해도 되고 어디에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오토데스크에 보면 이제 Revit 지금 이제 이거는 Revit 2015인데 Revit 2016이 되겠죠 한국어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 요거는 이제 사실 바로가기 파일이거든요 시작 메뉴에 여기에 속성을 열어보시면 속성에 이 끝에 실행 그러니까 대상의 끝에 보면은 Revit.exe 그 다음에 Language 이렇게 해서 여기가 ENU로 되어 있어요 ENU로 되어있으면 English입니다 일본어로 되어있으면 JAP인가 뭐 이런 거로 되어있겠죠 근데 2016 버전부터는 Language팩이 같이 포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물론이 아니라 그 2015 버전까지는 한글 버전은 한국에서는 한글 버전만 일본에서는 일본어 버전만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그 2016부터는 전세계의 언어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Language에 ENU를 KOR로 바꿔주고 실행을 하면 한글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 다 코리안으로 되어있는 것들을 2021에 있는 버전에 2015에 있는 버전을 다운받아서 이 카피를 해주셔야 돼요 같은 위치에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옵션에 있는 요 파일 위치 요거 수정해주시고요 요거는 기존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지금 디폴트 코리안 코리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게 없어요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그 2021랑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 저기 컴픽 파일 있으면 컴픽 파일만 이렇게 카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볼 시간도 없다보니까 또 요 배치도 이렇게 코리아로 이렇게 다 바꿔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되고 그 다음에 또 또 이 패밀리를 불러오실 때 패밀리로드를 하면은 요 옆에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옆에 달린 거 예를 들면은 패밀리 제가 별도로 정리해 놓은 거나 고쾌 되는 그 패밀리 그걸 할 때는 그냥 그 레빗 작업에 제가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이제 정한 패밀리하고 제가 그 패밀리 그 패밀리 만드는 거 연습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요거 정한 패밀리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딱 놔버리면은요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매트릭 라이브러리나 매트릭 디테일 라이브러리 기본 라이브러리죠 이 바탕하면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게 기본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패밀리 정리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져 버리면요 패밀리 로드를 하면은 아 그래도 매트릭 라이브러리 뜨네요 음 이게 뭐지 아 예 요 편집에 요게 이제 요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새 라이브러리가 들어갔다 저렇게 해서 예 요거를 맨 위로 올려버리면은 요거를 맨 위로 올려버리면은 맞나요? 이게 제가 만들던 이 패밀리가 기본적으로 매트리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요게 요 매트리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아이 뭐야 왜이래 배지편지 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빼버리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밀리에도 리스트에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제거해주고 여기 저는 요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케드 패밀리네용 순서대로 쓰던 순서대로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루하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했는데 이게 뭐 시간은 1시간 반? 아유 1시간 반을 갖다가 강의를 했네요 제가 좀 바보짓 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한 거였는데 다음에는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주의가 오우 ute 앢 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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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